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우리 에코프로머테리얼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3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고 어제 금요일장 조금 많이 아쉽죠 좀 상승하다가 윗고리가 달리면서 은봉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 일단은 신고가를 다시 기록을 했죠 24만 천원 신고가 그리고 나서 차익실현 물량이 나와주면서 은봉으로 이렇게 좀 마감이 됐는데 현재 앞으로 그럼 우리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다들 조금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뭐다 우리 여러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 이미 저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죠? 그리고 뭐다 금요일날 내려온다라고 오? 이거 봐라 기회내라고 금요일날에 매수한 사람 그죠? 여러가지 사람이 다릅니다 결국은 수익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금요일날 잘못 사서 손실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 결국은 수익이냐 손실이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리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뭐 저 밑에 산 사람은 편안하게 뭐 계속해서 들고 가면 가장 좋죠 하지만 이 들고 감에 있어서 수익이니까 뭐 이와 같은 변동성을 참고 견딜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고점일 때 팔고 저점일 때 사고 고점일 때 팔고 저점일 때 사고 금요일날에도 팔았으면은 그래도 이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죠? 저는 항상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 따라서 조금 대응을 하자라고 저는 항상 대응책 대응 전략을 드리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는 이렇게 뭐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좀 전략은 드리긴 했지만 막상 또 빠지면은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그죠? 일단은 금요일날 하락 이후에 다가오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며칠 더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흐름을 보고 어떻게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 이때 매수 신규로도 노릴 수가 있고 또 혹시 금요일날 사서 물리신 분들 추가 아시겠죠? 추가는 이때 하는 겁니다 이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난 번에도 그죠? 여기서도 이때는 아니다 첫째 나는 지켜봐야 된다 최소한 3일 정도는 지켜봐야지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 똑같이 지금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지켜봐야 다시 한번 타점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고 이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린다라는 거 과거에도 제가 이 타점들 언제 이 구간들 이 구간들 이 구간들 정확하게 이렇게 조정 줄 때마다 계속해서 다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번에도 정확하게 또 타점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추가를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대응 제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중요성을 말씀드리다시피 일단은 금요일날에 제가 미리 미리 전략을 드렸는데 지금 전략 드렸던 영상 보면서 계속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전략 드렸던 영상 뭐다? 어제 밤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렸죠 뭐다? 내일 여기 찍고 급락할 거다라고 이와 같은 전략 결국은 뭐다? 오늘 좀 말씀드렸던 대로 이루어지니까 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빠지면은 그죠? 일단은 뭐 전략 어떻게 드렸는지 영상을 보면서 그죠? 자 어제 영상 볼게요 10시 15분 지나고 있네요 자 우리 내일 상당히 중요한 금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항상 주말을 앞두고 상당히 뭐다? 주말에는 항상 이리저리 뭔가가 나올지 모르는 리스크 아닌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장 보통은 어떻다? 흐름이 오후로 갈수록 좋지 않다 흔히 얘기해서 전강후약의 시장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금요일 안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근 주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강한 만큼 내일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긴 할 거다 하지만 강하게 어떻게 오늘 시간 외 거래에서도 오늘 급등했죠 장 마감하고 시간에서 급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당연히 4% 이상 4에서 5%는 상승 출발을 한다 하지만 상승 출발 이후에 급등하면 좋지만 올랐다가 5으로 가면서 어떻게 윗고리가 달리고 밀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흐름? 바로 이와 같은 흐름 아침에 상승했다가 윗고리 달리고 밀릴 수도 있는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항상 뭐다 너무나도 좋아서 열광하고 너무 흥분의 동안이가 될 때는 조심 많이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상당히 자 보세요 이거 어제 전략을 드린 거고 이거 어제 시작할 때 이렇게 전략 드린 거예요 시간 아까 보셨잖아요 현재 시간 자 왜 이렇게 초기에 먼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영상을 너무나도 잘 안 본다 보다가 말고 보다 말고 띄엄띄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넘어간다 넘어가 그래서 제가 시작부터 그저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 우리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자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다라는 거 그래도 대응을 잘 하셨다라는 댓글들이 보여서 다행이긴 한데 자 5천여 명이 어제 6천 명이네요 5천9백 명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고 일단은 뭐 초기에 바로 이와 같은 1, 2분만 봤어도 아하 오늘 조금 고점 찍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구나 금요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드렸던 전략을 보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조금 믿음이 가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신 분들은 조금 축하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미처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영상을 못 보셔서 그랬을 텐데 또는 이게 문자를 못 받으셔서 자 문자로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자 문자 이거 오늘도 제가 다 전략을 아침에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에코프로 머티 1월 5일날 금요일 아침에 에코프로 머티 얼마에 23만원 23만 3천원 절반 매도하자라고 그리고 LS 머트리얼 지도 얼마에 5만원 5만 5백원에 매도하자라고 아침 일찍 이렇게 9시에 다 전략을 드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미리 미리 전략 드린 대로 끝까지 행동으로도 옮기는 저는 항상 온행 일치의 전략을 미리 미리 전략 드리고 그대로 이렇게 다 하고 있죠 여같은 전략 못 받으셨던 분들 여기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에코라고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렇게 전략 함께 드립니다 아 다만 뭐다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렇게 문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시겠죠 일단은 전략 받으신 분들은 뭐 이제 다시 기회 어떤 기회? 눌림 구간 타점을 잡으면 되고 일단은 대응을 못하신 분들은 기다려라 기다려 지금 어차피 저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조금 타이밍 놓쳤다 좀 기다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다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난 번에도 뭐다 이 순간 이 순간 벌써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이거 마이너스 30%씩 이렇게 조정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 아쉬워서 그때 팔 걸 팔 걸 후회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다 이번에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꼭 이렇게 하자라고 미리 미리 말씀을 다 드렸고 드렸던 대로 이렇게 행동으로 한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오늘 대응 못하신 분들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다음에는 꼭 함께 참여를 하자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참여하는 방법 간단하게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1-echo 라고 에코 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자 일단은 오늘 위와 같이 은봉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자 분봉상 움직임 볼게요 자 분봉상 움직임 보면은 아침에는 역시 어떻게 됐다 상당히 강한 흐름은 상승 출발 살짝 눌렸다가 순식간에 급등이었죠 24만 천원인데 제가 얼마 23만원 정도를 저는 고점으로 봤습니다 23만원 23만 3천원에 매도하자라고 했는데 뭐 더 갔으니까 충분히 매도는 됐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역시 오후로 가면서 마이너스 20%나 쏟아졌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다 경험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 괜히 짬밥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제가 21년 동안 산전수정 겪으면서 이런 신호가 나온다 신호 이것도 하나의 기법인데 자 보세요 우리 우리 뭡니까 이거 투자 경고 그죠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은 급등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통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영상 보셔가지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이것을 웬만한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이거 알려준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이러한 기법들 다양한 기법들 제가 특히 많이 알려드리는 기법 뭐가 있습니까 상한가 기법이 있잖아요 상한가 기법으로 엄청난 타점 엄청난 수익 그죠 우리 이날에도 잡아서 그죠 이날의 최저점 이날의 최저점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다 뭐다 기법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다 타점을 잡은 거죠 지금의 이러한 순간들 뭐다 이거는 경고 경고가 해제될 때에 급등이 나오는 타이밍을 잡는 방법입니다 원래 경고 해제가 되면은 뭐가 된다 바로 신용 미수 거래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신용이나 미수가 가능해지면은 여러가지 좋은 장점이 있다 바로 수급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미수하고 신용이 사용이 가능해지게 되면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단기 단타성 이러한 매매들 뭐 레버리지 투자를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는 거죠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만큼 뭐다 천만원이 2천만원 3천만원 또는 1억이 2억 3억 정도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금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금 결국은 뭐다 주가 왜 올라갑니까 결국은 매수를 해줘야 올라가잖아요 매수는 뭐다 결국은 돈이 있어야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이 더 커졌어요 미수 신용이나 사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러가지 원동력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제가 되면은 이와 같은 장점들이 보통 있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다 가장 중요한 팩트 중요한 거는 해제가 되기 전에 상승이 안 나오면은 해제가 되고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뭐다 해제가 되기 전에 상승을 하면은 해제가 완료되면은 어떻게 꼬꾸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웬만한 사람 모릅니다 왜 주식한지 얼마 안되니까 초보자들이니까 잘 모른다 하지만 저같이 21년 베테랭들은 너무나도 이런 흔한 패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거죠 우리 과거에 이 순간이었죠 이 순간에도 제가 얼마나 공략 공략 의견을 드렸습니까 이때도 제가 공략 가능하다라고 이날의 영상 잠깐 보면은 이날이 언제였죠 12월 12, 13, 14 이날 계속해서 제가 이 구간 타점입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무슨 이슈가 있었다 바로 경고 경고가 해제되는 이슈가 있었을 때였는데 자 그날의 영상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날의 영상 12월 13일날 이날도 약 4천명이 보셨었는데 자 좋아요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날의 영상 보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 지금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뭐다 돈대면 톡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차트입니다 그런 모습이다 라고 자 지금 현재 이거 톡 터진다 터져 어디로 터진다 급등 터진다 급등이 터져요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준비를 우리 잘했다 준비를 그죠 제 영상 제발 제가 끝까지 보셔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왜 끝까지 자 보세요 이때도 이와 같은 전략을 드렸다 뭐라고 제발 좀 끝까지 보세요 라고 끝까지 보면 정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전략을 드리고 있는데 띄엄띄엄 영상을 제대로 안 보니까 몰라요 이러한 것들을 그죠 지나고 보니까 이때 뭐다 정말 기가 막히게 손대면 톡하고 터진다라고 급등 터지기 전이다라고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 말씀드리고 다음날에 기회를 또 주고 그리고 나서 급등이다 이거 못 살 수가 없다 못 살 수가 없어 무조건 산다 무조건 왜 이 순간에 계속해서 공약 의견을 드렸기 때문이죠 이날에도 제가 문자 이렇게 수도 없이 문자를 계속 보내드렸죠 그날 언제 12일부터 12일 13만 3천원 13만 5천원 라인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12일부터 그죠 그리고 13일날에도 또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일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3일동안 사야 된다라고 톡 터진다라고 했는데 못 산다 절대 못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날의 움직임 보면은 이때였고 이때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바로 경고의 해제가 판단이 되는 날이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세력들 투자 경고를 피해가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고 그날의 움직임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회와 주가 보면은 11일부터 14일날까지의 주가 움직임인데 자 여기 보면은 얼마 200원 상승시키고 100원 상승시키고 보합시키고 이런게 있죠 200원 상승시켜서 해제가 안되고 100원 시켜서 해제가 안되고 다음날은 제자리 거를 비어서 해제가 되고 해제가 되고 어떻게 됐다 바로 순식간에 20% 26% 빵빵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이때가 뭐다 바로 세력들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다 결국은 하루 이틀 잡아두면서 그죠 결국은 해제를 안 시키고 이때 해제가 되면서 결국은 급등이 나왔는데 이유가 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제가 되기 전에 상승했다 안했다 상승을 안 했어야 해제가 되고 이와 같은 초급등이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이번에도 해제가 됐다 해제가 됐어 그런데 해제가 되기 전부터 보세요 언제부터 지난 27일부터 27일 저점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이 계속 나왔다 그죠 4일 동안 그죠 이 4일 동안의 상승폭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4일 동안 1월 4일날 그죠 21만 3천원까지 올라가면서 이날 저점이 얼마였습니까 15만 9천원 그죠 약 16만원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16만원부터 해서 얼마 21만 3천원까지 몇 퍼센트 30% 이상 상한가 한방 정도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은 해제가 되기 전에 상승이 30%나 나왔다 그리고 나서 해제가 됨으로써 오늘 어떻게 됐다 오늘 장중에 13%나 상승했다 그러면 이때부터 30%가 올랐고 오늘도 몇 퍼센트 13%가 올랐고 토탈 따지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43% 45% 가까이가 상승이 나온 거다 안 나온 거다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움직이면 이와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 그죠 잘 이해가 되시죠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자 이때는 뭐다 움직임이 없다가 순식간에 이틀 동안에 몇 퍼센트 똑같이 40% 이상 상승이 나왔다 이번에도 따지면은 40% 이상의 상승이긴 한데 먼저 스타트를 끌어서 움직이면은 이와 같은 흐름 안 움직이면 이와 같은 급등 잘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잘 되면 뭐 하셔라 좋아요 구독 빨리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 두 번은 누르면 안 된다라고 했죠 왜 두 번? 두 번 누르면 다시 취소가 된다 취소 아시겠죠?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전략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어제 뭐다라고 우리 고점 준비 매도 타이밍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신고가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 라인 그리고 꾸준히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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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등에 따른 뭐다 과열건 여러가지 등등 오늘 또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요건을 봤을 때는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어떻게 아침부터 이렇게 자신 있게 매도 타이밍 매도 전략을 다 문자로 다 드렸던 겁니다 그죠? 언제부터? 아침 9시부터 이렇게 그죠? 9시에 땡 하고 23만원, 23만 3천원 뭐 24만원까지는 갔지만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고점에 잘 파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이와 같은 전략들 제가 문자로 매수의 전략과 매도의 전략 다 함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 상단에 있는 번호 5073에 7491 이쪽으로 에코라고 에코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몇 번? 한 번씩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다 다른 종목도 보세요 어제 1월 4일날 신호팩스라는 종목들이었다 신호팩스 근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신호팩스 보세요 오늘 신호팩스가 또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1월 5일날 오늘 이와 같은 급등 이것도 보면은 뭐다 연일 급등하다가 조종 눌림이 들어왔다 역시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나서 급등이 나온 거죠 결국 이 3일이 되면 뭐다 아까 단기, 단타, 이러한 레버리지 투자에 이러한 것들이 악성 매물이 사라지는 타점이 오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린 거고 자 분봉상 움직임 한 번 볼게요 자 분봉상 움직임 보면은 어제 아침부터 뭔가 이유 없이 쏟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 공략 의견을 드려서 잘 끝나고 오늘 급등이 나왔고 이렇게 공략하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다 이유, 재료도 있고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저만의 기법, 기법, 기술 이런 노하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노하우 21년의 짬밥이 그냥 있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라고 제 영상 보면 모릅니까? 아하 이 사람 뭔가 내공이 있구나 뭔가 다르구나 스토리가 있구나 종목을 아무렇게 막 그냥 씹으리는 게 아니구나 원칙이 있다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고 우리 LS 머트리얼즈 보세요 이것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코 프로 머티 따라간다라고 에코 프로 세력하고 똑같은 놈이 있다라고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똑같은 놈들 똑같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죠? 이것도 정확하게 다 잡아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LS 머트리얼즈 하고 에코 프로 머티하고 그죠? 이와 같은 전략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뭐다? 그만큼 정보가 역량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건대 영상 영상을 꼭 좀 어떻게 끝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라고 아시겠죠?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한 번씩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결국은 이렇게 조금 아쉬운 상황이지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다 오늘 하루니까 여기서 이틀 삼일 더 어떻게 오늘 들어간 사람들 오늘 빠졌다고 산 사람들 있다 분명히 저는 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또 이틀 삼일 빠져봐라 그러면 1818 하면서 어떻게 한다? 손절한다 손절할까 말까 한다 그럴 때가 또다시 타점이 오는 겁니다 이때 들어가는 거다 이때 아시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조종 나올 때 여기서도 제가 그때도 아실 겁니다 제가 아 지금 아닙니다 이틀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결국 이틀 눌림 들어오고 이와 같이 그저 조종이 훅 들어왔다 이번에도 하루 이틀 기다려 보고 여기서 안 빠지고 바로 가면 좋죠 그런데 눌림 들어오면은 그때 또 흐름 보고 사면 되고 그리고 21선의 이 추세라인 지난번도 여기까지 왔다가 이번에도 여기까지 이틀 삼일 조종 주고 갈 수도 있고 이러한 거는 흐름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전략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난번에도 이 전략 이 전략 과거에도 이 전략 뭐다? 아까 손 대면 톡 하고 이와 같은 전략 정말 정말 지나고 보면은 뭐다? 항상 지나니까 결과로서 증명이 된다라는 거 결과 모든 걸 결과로 말해야죠 전문가는 뭐다? 수익으로 보여줘야죠 전략으로 보여줘야죠 그죠? 미리 미리 항상 저는 미리 앞으로의 흐름 이렇게 흘러갈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고 항상 다 알려줬습니다 그죠? 맞다 안 맞다 우리 에코 프로 머티하고 우리 LS 머트리얼즈 하고 저는 이거 LS 머트리얼즈 이와 같은 흐름이 나올 거다 여기서 최저점의 공략 의견도 다 드렸고 결국 이 흐름 바로 이 순간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결국 이와 같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제가 언제부터 지난 영상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고 결국은 똑같은 세력들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자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지난 영상입니다 자 언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때 이때 연휴 때 이미 제가 이와 같은 전략을 다 드린 거예요 그죠? 이런 패턴이 남아줬다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LS 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로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그죠? 보시면은 양봉 양봉 상황과 상황과 그리고 은봉 조정 추고 똑같은 흐름이 나와 추고 있는데 자 이거 정말 잘해야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차트 띄워서 같이 볼게요 자 딱 보세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히다 자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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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날 은봉 조정 그리고 양봉 나가고 은봉 조정 나오고 양봉 나가고 이날 또 다시 상한가 나온 날 세번 이날이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상한가 갔다가 위거리가 달렸는데 그 이후 이렇게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 타점을 주고 그리고 나서 상승 나가다가 은봉 은봉 은봉이 나와주면서 살짝 조정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가면서 똑같이 은봉 은봉 은봉이 나와주고 있다 이러다가 한번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조정이 들어오면은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 4만원 그죠? 4만원 라인까지 오면은 기회로 보자라고 이때 이 가격까지 조정이 들어와주면서 11만원 선 그죠? 7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 에코 프로버티 보세요 이 가격 그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눌러주고 눌러주고 그때가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그리고 이와 같은 상승세가 나와줬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딱 봐도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비슷하게 진짜 완벽하게 같이 움직인다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이 똑같아라고 여기서 뭐다 그러니까 눌러주는 타이밍 한번 흔들어줄 때가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눌러줄 때가 그죠? 그때가 또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죠? 자 이렇게 전략을 다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다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게 똑같이 흘러갔다 안 흘러갔다 이날 역시 정확하게 27일날 주가가 흘러내릴 때 알고 있으니까 이때도 정확하게 어떻게 최저점의 공약 의견을 다 드렸습니다 했었잖아요 그날의 전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날의 전략 12월 27일입니다 자 이날 보시다시피 뭐였다 은봉으로 주가가 흘러내려오고 있을 때 전략을 드렸던 겁니다 볼게요 인사드립니다 자 LS머트리얼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37,000원 마이너스 12%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은봉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자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매수 찬스다 지금 37,000원 현재가 37,000원 37,000원 100원 200원 현재 무조건 저는 공략 가능하다라고 바라봅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12% 폭락이다 폭락 37,000원 37,100원 100원 200원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뭐다 우리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원래 무조건 이라는 이런 표현은 원래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리스크가 있는 표현인데 자신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상했던 흐름이다 예상했던 흐름 타점이 왔다 여기서부터 살 거다라고 계속해서 예전부터 우리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이 가격까지 오면 타점 온다라고 결국은 그러한 가격까지 오니까 그죠 정확하게 다 잡아드렸다라는 거죠 그날의 움직임 분봉상 보면 27일 날이죠 27일 날 이렇게 타점 36,700원 까지 빠질 때 이렇게 당연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어떻게 문자로도 함께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37,000원 37,500원 그리고 159,000원 162,000원 뭐다 에코 프로 머티 하고 LS 머트 하고 같이 계속해서 전략을 드렸던 거죠 이렇게 최저점 라인에 그리고 에코 프로 머티도 역시 그 순간 16만원 깨고 내려왔을 때가 최저점 라인이었죠 이러한 순간에 정확하게 매수의 전략 그죠 그리고 매도의 전략도 함께 급등 나올 때 매수 매도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1 뭐라고 에코라고 에코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처럼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전략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5073-7491 에코라고 에코 실시간 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략 드리는 방송 링크를 링크를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주소를 아시겠죠 이 주소가 영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소가 영어로 되어 있고 이런 스팸적인 것 때문에 여러가지 뭐 불법 피싱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팸 때문에 잘 안 가서 꼭 다른 번호로도 이렇게 좀 남겨주시고 다른 번호로 남길 때는 LG나 KTSK 다른 통신사로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과 같이 보셨다시피 전략이 와 정말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미쳤다 미쳤어 이런 전략을 들이다 보니까 문자가 너무나도 많이 천 개 이상 오게 되면 이게 누적 누락이 됩니다 누락이 왜 자동으로 이게 먹톡이 되고 삭제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누락이 돼서 조금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연락 못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아시겠죠 507 3에 7 4 9 1 에코라고 에코라고 남겨주시고 뒤에다가 두 번째면 숫자 2 세 번째면 숫자 3 다섯 번이면 5 열 번 넘게 못 받으셔가지고 계속해서 문자 주신 분도 최근에 되신 분도 있는데 아무쪼록 조금 누락이 돼서 좀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남겨주시면 좀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에코 프로 지금 보셨던 그대로 과거에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죠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라고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와 같은 전략을 저는 꾸준히 계속 드려왔고 제발 부탁하건대 영상 끝까지 봐달라는 이유가 왜 이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앞으로 제 영상 한 선생 영상은 정말 정말 끝까지 시청을 꼭 해주시고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은 꼭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에코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을 다 드릴 거고 이와 같은 도움드렸던 상황들 전략들 과거에도 계속해서 전략 드렸고 지난 11월 달에도 이와 같은 전략을 드렸던 종목들이 6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왔죠 보면 실시간으로 적혀있는 거는 뭐다 아까처럼 실시간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다 전략 드렸던 종목들이고 너무나도 많다 너무나도 그죠 지난 11월 뭐 9월 달부터 해서 너무나도 많은 종목들 아시겠죠 다양하게 이렇게 다 타점을 다 잡아드렸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 5073 7491 에코라고 두 글자 에코 실시간 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가 끝이 났고 오늘 은봉이긴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우리는 이미 저 밑에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대박 수익을 계속 내고 있고 지금 빠져도 아직도 수익이다 그죠 설사 오늘 재수없게 사신 분이 아니라면 그죠 오늘 사신 분 물려있는 분 걱정 마세요 또 이틀 눌러주고 할 때 또 밑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추가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신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 타점 함께 다 잡아드릴 거고 이 종목 아직까지 갈 길 뭐다 아시겠죠 50만원 60만원 갈 건데 언제 간다 시간이 문제다 시간이 그죠 하지만 결국은 갈 거고 갈 수 있는 재료 많다 MSCI 이거 오늘 낮에 나와가지고 결국은 빠졌는데 이미 알고 있던 거다 이거 이걸로 이래서 결국은 매도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온 건데 결국은 누르고 다시 가니까 아시겠죠 다음에 또 자세하게 또 전략 드릴게요 영상이 조금 너무 길어지는데 이렇게 빠르게 조금 마치도록 하겠고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